자.. 키워 스스로 떨어질걸요? 아직도 빨3이야? 근데? 네.. 봐줬잖아요 아 맞네 맞네 짱짱은기 봐줬잖아요 아니야 근데 이게.. 한번 빨3랭크 들어가면 그 때부터 쉬워 거짓말 하시네 인정합니다 무협소설같은 못봤냐? 한번 그.. 어? 저기 뭐냐 탈마의 경지로 올라선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무공이 딱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 쉬워 근데 내가 서머너즈를 하면서 본 사람들은 빨3을 잠깐 찍었다가 자기는 빨3에 있어야 된다고 이제 기대치만 올라간거야 그리고 빨3에 다시 못 올라가가지고 너무 보통스러워 하더라고 이게.. 뭔지 알겠다 심리적으로 행복하지를 못해 빨3에 잠깐 올라갔다가 기대치는 빨3인데 아니야 나 욕심 없어 자 또 소리 안나네? 소리가 났다 안났다 안... 이건 뭐냐 이거 자 어쨌든 자 자 화이팅! 가 볼게요 그래 화이팅! 가 보자 어 이 친구 오래 걸리네 생각보다 빨3 잔니 오오 빨3 랭커들은 어? 아.. 기분도 꾸꾸라는데 토마토나 잡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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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 방송하고 있는거 아냐? 니네 길도 아냐? 아 저의 길도 아니에요 아 그래? 아니야? 아니었어? 네 아니에요 어 그래? 몰랐네 아 방송중이시래요? 방송중이시래요? 아 그래? 어 이거는 약간 스트리머에 자존심이 걸려있지 또 한국인이라며? 그쵸 나 근데 스트리머끼리 붙었을 때 성률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자신없는 모습 아 근데 아니야 자신감이 꼭 실력이야 어 이런데서 기세가 따지면 안돼 그치 지금 나는 어? 진돗개의 토마토가 와도 이길 수 있다 요런 느낌으로다가 어? 지죠? 뭐라? 뭐지? 그런느낌에 질거 같아 내가 보았을때는 저친구는 물선인을 뽑을거 같아 제가 맞아요 풍경풍사망이 구했으니까 아 브라그 아 브라그 이런 불호공을 뽑을 가능성도 있겠다 음 나쁘지 않네요 좋아요 벤풍 픽은 내가 이긴거 아니니까? 나쁘지 않아 네 크흡 오호 fiery 오오오오우 아애매하긴하네 따갑으면 불닭뱅 어! 사왔나 사왔나 아 저 저 쥐 저거를 뚫을 수 있을지 없는덴데 나 뭐 배달했지? 나 뭐 배달했지? B2B 아 또 내가 섹시하대 사람 볼 줄 아네 저 친구 어 땡큐 여자분이실 것 같은데? 어? 진짜? 어딜 봐서 28살일걸 과연? 역시 계산했어 도박을 할 줄 알았어 아 제가 방이 너무 더워서 방에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 어허 어허 어? 이거 브라그가 2번 스킬을 그냥 썼네 망가 걸리면 써야되는데 원래 아끼는게 좋았죠 어 아끼는게 좋았는데 어 뭐야 이거 하지만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물선이 왜 이렇게 쎄요 왜 이렇게 쎄네 나의 물선이는 불닭 같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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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속버프라 상대방 공속이 만만치가 않아 났어esc Smells Guan 어허 오lerin 어허 아 저 불혜왕 쿨밀 나오기전까지만 저 사막 돌음 된대 이건 스트리머의 자존심이라고 사망 몸빵 사망 몸빵 세우고 불닭 할치하면 돼 막아 걸고 고런 구도로 나가면 돼 나의 승리 안으로 뭐 그렇게 잘났어요? 뭐 그렇게 잘났어요? 왜? 갑자기 머리까지 넘기시고 갑자기 설명하시는데 설명충인필요 네버 좋아! 좋아! 너무 좋아하죠? 아니야 면역이잖아 면역이야 어 나왔네? 뭐야 이걸 왜 나가지? 나 애매했는데 물어보고 잡아야되나? 박우 어떻게 세냐? 전 불닭 잡아요 보통은 불닭 잡지 그렇구나 아 이거 와 또 입금할료? 설마? 아 이건 어? 니 옆까지 가면 어떻게 하냐? 네네들 옆까지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와 진영옥 나왔다 진영옥 진짜 진영옥 나왔다 저렇게 해맑게 웃는거 봐 진자가 왔다 해맑게 웃는거 봐 진짜로 진짜 진짜가 나타났다 그래도 요정을 뺏었기 때문에 요정을 뺏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전략이 정해졌기 때문에 요정 비극이 무서운거지 그쵸 비극 혼자있는거는 그렇게 아냐 요정하고 귀여워 탱크 유포 근데 나쁘지 않아 나는 저거 짬냠홍님께서 여기요? 짬냠홍? 찐냠홍 아닌가요? 저쪽이 어우 픽이 매섭다 근데 매섭네 괜찮은데 근데 내가 만약에 찐냠홍님이셨으면 이었다면은 그러면은 브라크를 일부러 뽑게 놨을 것 같아 아까 전에 봤잖아 브라크를 브라크를 한 장 오지잖아요 물펜너 못쓰죠? 눈 그려서 음 물펜너 가져갔어야 되는데 아 불닭에 대한 저격이 준비가 된 느낌 그쵸 이거 불닭만 너무 의식하는거 아냐? 그러게 아니 형이 형이 불닭을 너무 의식하는거 아냐? 아 물펜너 되게 아깝다 저 얼굴 진짜 긴장하니까 진짜 얼굴 보니까 긴장했듯 아 이거 참 애매하네 이거 진지 그놈 뭐 저희한테 뭐 뭐 뭐 밴이 보이잖아 밴 해줘야돼요? 그거 하면 그거 하면 되는거잖아 아 진짜 저희가 도와줘야 이게 있어요 아니야 아 브라크밴을 안하네 아니야 내가 봤을때 아무리 봐도 브라크밴이었는데 밀면 돼 조합되겠죠 또? 응 밀면 돼 자 칠 수 없다 나를 나를 되찾고 말겠어 이거 쟀다 이거 쟀다 이거 쟀어 이거 쟀어 이거 쟀어 이거 쟀어 어떻게 이겨 이거를 쟀어 어 잠깐만 이거 어 나 기도해야지 기도 하지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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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를 주는 환기를 주는 선택 어? 2스킬 새로운데? 응 2스킬 2스킬 살리면서 괜찮은 선택이 이쁜 것 같아요 21스킬 2스킬 1스킬 괜찮은 차 저 어차피 죽을건데 쳐 그냥 안죽을피였어 아 진짜 맞네 아아악! 이럴수가있어 아아 쇠심의 일경인 제가요 평타 쳐 평타 불다 저거 뭐하는거야 제가요요요요 또 불똥 받으려고 해봐요 아니아니아니 반신부 골 знаете 하나만 받으려고 해주지 oline 어질식이나 빨리 가게 생겼는데 빨리 가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만 받으려고 해 stret기 탐퇴 탐퇴 오오олог 오엄 쿨을 민다고? 맞아 풍상 쿨間 지켜보지 않나요? 아니야, 풍상 쿨이 아직 안 왔어 쿨다가 참 뽕 난데 다친앞에게 신hur한 몰그끼리 서로 도와받아 뽕 넣어 최훈 gew 남해 cô년은 박칭 형도 한번 조져야 되는거 아니야? 형도 한번 조져야 되는거 아니야? 아 이거 아쉽다 랭커의 자리는 올라가도 힘들지만 나 스스로 내줄수도 없는 그런 자리인거야 어? 그렇지 나 진짜 캘 잘 잡을 수 있어 자기 있는 질이야? 어? 어? 아 이건 아닌데? 잠만 어? 잠만 어? 재정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새로운 카드네? 근데 양호영이 실력이 진짜 일취월장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아 좋아요? 응 좋아좋아 라크 일본인도 만만치 않네 뭐라고 이런거냐? 일본인은 아이디가 딱 눈에 안 들어오니까 뭔가 기억하기 쉽지 않아 키크같이 아이디가 쉬우면 되게 기억하기 쉬운데 응? 지속적인 대결 아 이거 이거 형이 유리해 평소만 공급 빠르잖아 맞아요 응 잡힐 수 있어요 그래? 쫄지마 저쪽이 더 빠른데? 아 걔 빠른데? 아니 아니 저거 아니 풍산망은 어차피 물선이 후턴 나가야 돼 자가님 여기서 무슨 선택을 하게 될지 아 물 팬다우를 해 아 하하하하 너무 좋아해 옆에서 나도 저런 짓 너무 많아서 아 약간 질 때 저런 징교가 많이 나오는 다 못돕이는 베베의 진주 아 근데 이정도면 양반이었다 울팬더 양반이었는데 호시샤인 땡큐 유콕 할로윈 치니짜 쳐야지 이거는 실드 치는게 맞는거야 그리고 불발을 어쨌든 지켜내야 되니까 어? 어? 잠잠잠잠 자 저 놈 폭주 한 번 터져 폭주 한 번 터져 지 혼자 어? 지 혼자 게이지 한 번 아 이거 아니지 여기 여기 태도 아니지 어 근데 풍유니콘 게이지를 줬어 개이득이야 이건 물무이 스킬이 있겠다 변신해 그냥 변신해서 평타쳐 어 어 어구를 한 번 끌어줘 어 그 다음에 실드 늘려주면 되잖아 물무이로 불발 깨울껴 천재인데? 동기 있어요? 아니 동기를 빼면 오히려 이득이지 불발.. 어 불발이 맞으면은 개수면 돼 아 별로 안 빠져 안 빠져 어 실드 때문에 안 빠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내 논장이 존나 본데 이거? 뭔 소리야 저거 이거 뭐야 어그로 빼는 거야 지금 이거 아 핫터터 핫터 야 변신해야돼 그냥 변신해야돼 원래 이슬을 쓰고 뺄 수 없었는데 범으로 많이 뺐다 변신해야지 변신해 변신해 니가 이슬 안 빠져 쓰지마 쓰지마 게이지 안 오르잖아 아 망각이라 너 고마냐? 나운데로 해 사실 이거 풀라크를 기절시키는게 제일 중요하다 폭주가 폭주가 탈 같아 자 폭주가 붙어진다 팍 아이치 긴다가 아이씨 아이씨 흉 아 존버해도 돼 안 써도 되는데 응 불이표 따면 되겠네 그냥 라클을 따야 되지 않냐? 라클을 따야지 라클을 뭐하려고 해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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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오케이 끝났어 자 풍년이 폭주 가나요? 아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뭐야 아 그냥 실드로 어그를 한 번 더 빼겠다 물선이 쳐 물선이 아니 왜 쳐 아 반경인데 왜 쳐 아 뭐야 이거는 옆에 멀쩡한 물선이 내비두고 아니 거의 작정했네 아니 왜 이러고 지고 싶은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땐 그래 폭주 아니었어 저거? 반반바냐 설마 폭주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되지 않으면 아 진짜 이거 진짜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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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안 터지네 아 나 진짜 한 번은 안 터지네 아 무글 아 아 아 아 아 아 터치기 없어 터치기 없어 너무 무서워하지만 근데 저거 망가 안 없어지면은 아니 저거 근데 실드 치면서 한 번 버티잖아 또 힐드가 있으니까 지금 아니 진짜 거짓네 진짜 오 힐 많다 힐도 많고 힐도 있고 힐도 있고 한통 기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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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선이는 기달려야지 물선이는 살 없지 않냐 아니 지금 어차피 타겟을 못 하고 있잖아 풍윤이가 공격을 못 하고 해제를 못 하고 있으니까 어 얘한테 입었어요? 어 이게 말대가리만 어떻게 하면은 돼 말대가리만 어떻게 하면은 돼 말대가리만 하면 되는데 저거 왜 이렇게 안되냐 이거 형이 이상하게 쳤어 형이 반격인데 저번에 여기서 이제 폭주 터진다 아 안 터져 끝까지 안 터져 음 어 데미지 봐 와 이거를 근데 폭탄 데미지가 너무 쎄 저 풍락을 빨리 까야 돼 아 나 변신 한 번 못하네 진짜 폭주 한판 안 터지고 아 저거 뭐야 물물이 피해 왜 이렇게 많이 까지 아 쟤네 진짜 어? 무선은 한 번 기다렸다가 잡아도 됐는데 한 번 써도 됐는데 그래도 아직 아직은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풍사막 턴이 안 오네 아 아 가프지 않았는데 반격 맞아서 풍린이 타이밍 한 번 나가리 된 게 너무 컸다 아 그거 블랙이 치면 안 됐었는데 아니 거기서 아 반격인 거 확인했었는데 응 진짜 성공적이었어 변신 해가지고 무릉묘 동기 뺐고 그럼 불발 안전 확보됐고 15%가 왜 터지냐 거기서 네? 15%가 왜 터져 반격 15잖아 15 반던반인 이상 안격인 거 확인했는데 친구한테 이상해 아 할말이 있긴 한데 맞죠 조금이나 되는지 더 주고 싶었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맨날 팩트로 명치를 쳐 쳐야지 줘야지 안하지 나 아직 빠쓰려 응 14점이 까면 어떻게 빠쓰지 한 번 정도는 져도 아까 한 번 빠졌잖아요 아 그러네 네 빠져서 원래는 빠리였죠 지금 빠져 빠리로 이거는 풍라카를 질 수 없지 왜요 나 저국기 처음 본다 어? 어 그러게요 처음 본다 어디지? 아 나 요즘 풍륜이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풍엘레를 안쓰니까 이제 풍륜이 써야지 풍엘레 버렸어? 풍엘레 풍엘레 난 버릴 생각은 없었다 그냥 같이 쓸래 했는데 풍륜이 쓰니까 풍륜이를 쓰다보니까 풍륜이가 메인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풍엘레라는건 풍륜을 뺏길 때 쓰던가 하는 정도로 밖에 서브 있잖아 결국은 풍석성 해제러에 뭐 이런거 근데 풍륜이 뺏겼을 때 풍엘레를 꺼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 어 좀 위치 위치가 그럴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설이 뭐 이게 뭐야 이거 근데 내가 봤을때는 있잖아 형이 항상 고민을 하는 픽을 스스로 만드는 것 같아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풍유니콘으로 물선인을 보고 꺼낸다는 느낌이 자꾸 생기는데 불의왕을 같이 픽하니까 물선인을 살려놔야될거 같은데 풍륜이가 뺀당할까봐 살려두면 살려두기 애매하고 어? 뭐 이거? 픽빈이 돼있어요 그래 아니 왜 치지? 아 지금 알았어 네 그러니까요 아까 풍성리도 있고 물선인인데 거기서 브리코밴이 왜 나왔었지? 일단 여기서 민다면 어디갔지? 오케이 와 이게 이거 불닭 치우고 망쳤네 씨 음 불닭 피 지우는 판단까지 굉장히 좋았지 제가요 하지만 터지고 와 풍라크 터지고 척 쳐 어 어 어 실드 쳐? 아니 실드 쳐야되네 아님 변신해서 도박 도박을 실드 라크라 나를 쳐줘 아니지 기절을 시키는게 목적이지 여기서 기절을 기절시키면 딱 자 라크라 나를 쳐줘 그냥 3번 딜에 죽을 것 같아 똑똑한 친구네 loin은 술을 안민다고? 둘 다 쿨 밀라고 바꿀 걸었지 괜찮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니! 진짜 도전자 이거 브랭핑이 브랭풍 유니픽이 마지막으로 나올 이유가 없었어 벤젓도 스포츠 노린다 이걸요? 변신한거야 기절조합 변신하면 죽지 않을까? 자살 멋있게 자살하고 마치겠다 누렸다 깔끔하게 지우고 간다 카모카 백빙인데 올라오면 되잖아 이번에는 절대 불의왕 풍림이 핏하지마 3신기 다 픽할 생각이면 풍륜이를 픽하면 안돼 물털이 나오고 3신기를 픽할거면 차라리 풍엘레이디가 나 왜냐면 풍림이콘같은 경우는 상대턴 기다리고 나서 행동하는 타입이라 3신기 있어도 주도권 잡아봐야 이득이 없어 주도권 잡기도 힘들고 불의왕 만약에 정 뽑고 싶으면 풍엘레이디를 써야돼 풍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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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림이를 뽑을거면 아예 불닭 밴을 머릿속에다 넣고 풍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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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선임밴이라는건가 물선임밴 풍림이 풍림이 풀임밴 뿍림이 풍림이 트윗 풍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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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볼만한 싸움이야 진짜 아 이거 잠깐만 해볼만해 나 이거 안면면 아 이거? 어? 아니 뭐 나쁘진 않네 나쁘진 않네 어 어? 옳았다 옳았다 나 설마 불당미나 했어 그래 숨죽이고 지켜봤는데 인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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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가 아 근데 쟤는 불오컬트는 진짜 불오컬트가 이거 비스포츠 할 수 있어 일단 해왕은 보내드려야 아 해왕이 아니라 풍사막을 안보내고 둘다 노리겠다 뭐 그냥 해왕을 잡겠다는 거네 그냥 아직은 아직은 볼만해 둘다 잡는게 성공했고 이제 볼만하지 근데 게이지가 안밀렸다 아 밀렸나? 아 안밀렸는데 턴 넘어갔네 나쁘지 않네 생각 잘해야지 여기서 생각 잘해야지 여기서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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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네 아니 여기서 왜 재우죠? 맞았네 어 맞았네 알파고 알파고급 핏 계산 어? 오우 졌다 여기서 나 삼사 안쓸거 같은데 나는 상끝 장사 여기 풍조 막 터져가네 와 여기서 풍라클 깨우나고 깜짝 놀랐다 풍라클 깨우나고 깜짝 놀랐다 풍라클 깼으나고 깜짝 놀랐다 과연 과연 아까 전에 쿨을 밀어놨기 때문에 판다 밖에 없거든? 풍라클 여기서 견제 성공하면 승리 이겼네 이겼네 오 오케이 인정클라스 인정클라스 빨삼클라스 이거 개 이쁘다 너가 잡혀줬어? 네 근데 제가 원하는 자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 이것이 클라스 어? 다시 안정권으로 지님 빨쓰리에서 내려가질 않는데? 어? 오셨다 하하하하 도라잉몽 안 되나? 어 과연 오늘 해소했던 친구 아닌가? 그쵸 나 이놈 알고있어 이놈의 생리를 알고 있어 응 이놈은 알았어 이놈은 불발 일단 꺼내고 얘넘 은 이제 풍하프를 꺼내거든 풍하프랑 물턴인 혹은 브라클 꺼내 아마 마지막에 물팬더랑 암키를 꺼낼꺼야 아 그랬어? 풍륜이를 꺼냈는데? 그럼 안 꺼내지 않을까? 풍륜이를 먼저 보여줬으니까 형 불닭 뽑아보는거 어때? 형 왜 불닭을 기용을 안해? 내가 아까 전에 풍륜이꾼이랑 부레양 같이 뽑지 말라고 했잖아 아차! 아차가 아니고 혼나야돼요 스스로의 애매이지잖아 근데 저기 보면 어? 왜 비담아만 안쓰네? 필리캠인가? 아 근데 블로우이게 좋기는 좀 이거는 애초에 저 친구는 풍륜이꾼 밴을 하겠다고 풍륜이꾼을 밴을 안할 것 같다 밴할 것 같아 그래도 밴할 것 같아 풍륜이꾼 전 야옹이 형 막 그렇게 보고 아니 브랠레 밴 하려고? 와 라키가 있네 아 라키 밴? 풍륜이꾼 풍륜이꾼을 살려두고 오 브라우먼 밴하네 이거 형이 이해했는데? 밴이 왜 저렇게 됐지 뭐 저 친구도 예산 떨어지고 나서 좀 멘탈이 그럴 수도 같이 함께 가는 아 잘했네 잘했어 아 잠깐만 이거 아니 저거 스킬 빼는 것 자체로도 이득이야 안쓰네 그럼 이제 풍륜이꾼으로 널 죽이겠다 널 죽이겠어 이거 그냥 풍앞에만 계속 가 풍앞에만 계속 가 쿨타임 밀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유니콘으로 까고 또 까고 폭줄 폭줄 안 터져 내 풍유니콘은 이거 진짜 어? 이번에 터져? 폭줄은 빠진거 아냐? 아 그런가? 아니 평타 쳐 평타 돌발 행동 밀을 꺼져 어차피 아냐 나쁘지 않아 이래도 나쁘지 않아 이래도 나쁘지 않지 불다쿠룸이네 저 바보가 쟤도 내가 보니까 약간 흔들렸어 어제 나를 보고 무서워진게 아닐까? 성을 아예 모를걸요 아 아 불다쿠 불발찾고나서 바로 불다 잡을 생각이 없네 아니 근데 이게 뭐냐 어차피 딜 부족해 저거 딜 부족해 저거 방방풀리잖아 딜아 딜 부족해 기포포터이네 방까막 어 어 그러면은 저거 물선인 까버리고 풍사막으로 셋 다 재워도 되겠네 오케이 차라 차라 까면서 재우지 오케이 승리공식에 다다랐어 어? 와 까야될 상대를 만 재웠네 와 이거는 근데 당황하지 말고 그냥 평타 쳐 평타 그리고 저거 풍하프 확실하게 깐 다음에 방깍 걸고 다음 바로 저거 풍요정 재우고 아 나 뭐 이러냐 아니 저짠 아 괜찮아 괜찮아 어 풍하프 확실히 까고 여기서 아 진짜 풍하프 까고 그 다음에 아 잘 됐네 튕기면 되겠네 아니 괜찮아 괜찮아 제답 좀 튕기면 왔네요 아니 저거 브로그는 뭐 나중에 잡아도 돼 힘은 좀 먼저 따뜻해 오 방금 안걸렸어 아아 밀려나? 잘 터지는데? 저거 이 다음에 3분 스킬 지고 왔네 네 불닭 가겠네 이제 쟤는 불닭 쿨 많이 걸었을텐데 아 이거 죽겠다 이거 저거 힘들면 환기 줘야지 아니야 저거에 저기다가 환기 줘 네 아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형 불닭 지켜야돼 불닭 지켜야돼 불닭 지켜야돼 불닭 지켜야돼 포키 안 터지나? 다음 불닭 제가 불닭이 깨기 전에 제가 깨우기 전에 먼저 실드를 쳐줘야돼 물선인 재우고 물선인 재우고 물선인 재우고 그 다음에 삼스루 이제부터는 공격계지 땡길 수 있거든 아냐 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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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야 여기서는 실드 쳐주고 그 다음에 재워 여기서 평타 치고 풍사막이 더 빠르니까 밀어주고 이거 평타 쳐야지 이거 여기서도 살아 일단 죽냐? 아 이런 변신해서 까야지 어쩔 수 없어 자 여기서 이제 풍유니콘 폭주가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인데 그렇게 esh 펜타 Movie prót Gong Elsa Proper yor example Let's see OW 이거 깔 수도 있겠다 이거 잡을 수 있어 잘하면 잡을 수 있어 평타 평타 폭주 터지면? 폭주 아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변신해 변신 변신해서 그냥 까 그냥 계속 까 2수 쳐야지 그 다음에 3수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평타 쳐 그냥 그대로 쳐 말로 돌아가지 말고 잡았다 동남은 대표를 잡았어 점수 비슷해졌는데 이제 보면 점수 비슷해요 이번에는 그냥 혼자 혼자 힘으로 넌 이제 밥이다 경련은 일어났는데 방금 밥이야 이제 난 한번 이긴 상대에서 계속 이겨 나도요? 거짓말 하시네 또 어? 풍년이가 안 꺼냈네 하고 하프 여기까진 똑같이 으응 으응 이렇게 잡고 전기 이제 잡고 자 아 아 똑같네 풍년이 불닭 뽑고싶다 진짜 근데 형이 다른건 몰라도 저 녀석의 픽을 정말 잘 읽었어 으응 풍앞뿔 물선임까지 너무 잘 읽었어 이거는 이거 근데 불닭 풍윤이는 안 돼? 진짜? 불닭 풍윤이 해 아니 불의왕 풍윤이를 하지 말라고 아 아 그랬나? 아까 전에 불의왕 전판에 불의왕 풍윤이 해서 불의왕 뭐 했어? 생각해봐 아 불의왕 된다겠죠 전판에 아니야 그냥 방값 걸리고 터졌잖아 바로 아 그래? 뭐 불의왕 얘 말고 얘 전 얘기 안했네 아 얘 전 얘기 응 형 불의왕은 언제나 나왔을 때마다 한 거 없이 터졌어 아 그러네 불의왕은 상관없잖아 불의왕은 해낼거죠? 어허 불의왕은 해봅 너 봄이네요 불 Peterson Czyli 불의왕은 cada 시간 없는데? 오 오 오 오 푸안다 좋은데? 오 시끄 식사 오 오 나올 우와 날카로웆여 오 오 소름 허 나타나 ㅎㅎ 느 씨 네네 쟤도 당황했던 거야 쟤도 당황했어 어 불닛받나 진짜 좋았다 형이 그냥 찌발랐지 밴픽에서 승리가 딱 보였잖아 뭐해 이거 괜히 친 느낌인데 아니야 잘 쳤어 저 버퍼들을 전부 다 GP로 바꿨으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자 부글차 주셨는데 안내로 들어가세요 부글차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분륜이 보여주냐? 아 역시 아 근데 세다 상대방이 그래도 센스가 있네 상대방이 그래도 센스가 있네 나 같으면 여기서 그냥 물선이 먹긴다 내 생각도 나의 인정 아니 진짜 우아 아 이거 뭐야 이게 소름이 나 진짜 반격이야 진짜 소름 반격으로 저걸 재운다고? 미쳤는데? 반격이 다 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소름이다 아니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있는게 이 다음에 풍요정 풍사막 전부 다 벗게 되거든? 그리고 풍사막이 더 빨라 아 불닭은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아 풍화프 면역 센스 오진단 방각 쳐 방각! 그렇지 아 치지마 치지마! 아 쳐야돼 쳐야돼 아 어쩔 수 없어 아 어쩔 수 없어 세 번만 태웠어 아쉽다 아아 이게 하아 이게 엄청 놀랬잖아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돼 폭주 폭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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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판이 생각나는데 전판에도 이런 상황이었어 아 저거 저거 아 밀려 안된대 아 아 저것도 수시 어 좋아 징징이야 징징이 슈퍼 징징이야 작기만 이긴다 잡으면 이길 것 같아 와 근데 울성이는 반격 수면은 너무 소름이었다 아 아 반격 수면은 진짜 어렵다 또 수면이야? 제발 제발 다른 애를 쳐주기를 풍사막 쳐주기를 기도 오오 기절해버리네 또 와 형 하지만 불발이 폭주 한 번만 터진다면 생명 현장의 꿈이 있어 오오 아 아 아 이렇게 와 진짜 가능성이 있었다 근데 반격 없었네 반격 모든게 반격 쟤는 뭐 반격론이 나왔더나 아 아 아 아직 뭐야 의지가 아니었어요? 물선이 의지 반격이야? 설마 그러네 어 의지가 있었는데 좋다네 그니까? 네 의지 반격론이야? 어? 리플라이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거 진짜 다시 볼만해 의지 없었다그랬던데 의지 왜 없어요? 네 없었다고요? 응 노의지였던거 같아 전문의 전의 울 사막이었던거 같아요 그 아까 뭐 승사막이 제일 빨랐어요 아 맞지 예 고호도 있었고 네 의밤고 같은거 같은데 이야 눈이 절롭지 않가 그때 근데 왜 이렇게 빨랐어? 의밤고는데 뭐 한번 다시 봐봐봐 전의 울 사막이었는데 왜 이렇게 빨랐어? 근데 선인만 의지가 아니었나? 아닌데 왜? 아니 근데 선인을 안 재운 이유는 아마 옆에 바로 그 푸아프가 있으니까 아니었을 것 같은데? 빨리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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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바로 사막 있으니까 굳이 재울 필요없어 어? 아니네? 의보반이네 소름 와 진짜 소름이다 이건 그리고 푸아프는 음보거든? 그쵸? 와 의보반으로 저게 궁성을 땡겼어? 와 그리고 저걸 노리는 와 반격으로 저걸 진짜 상공도 못했어 아 이거 저격이다 이거 방송 보고있다 와 이거는 아 잠깐만 저 빗무 있잖아 빗무 있잖아 빗무이 안나 그 뷔펜도 다 있는데 먹으러 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팁을 한번 줘볼게 이거는 무조건 불닭을 꺼내 어 무조건 불닭이야 풍사만 꺼내지마 불닭 꺼내 그냥 불닭 불닭불발을 꺼내 불발불닭 그래? 네 아바타 해야돼요 이제 흐흐흐 하이 비트 디 흐흐흐 나뭇이 세개 다 비서기겠네 어허 자 그러면은 형한테 해제가 있는 몬스터가 뭐가 있어? 물무이 물무이 풍풍말 아니 아니 여기서 풍유니콘을 픽하는건 좋아 풍유니콘 픽 그 다음 풍사막 픽하지 말고 저 와군에 폭탄을 풀어줄 수 있는 몬스터 풍아파 없잖아 풍아파 없어 다른것도 있을거 아니야 브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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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그를 해 어 오케이 그렇게 가 뱀 x2 밤무이를 swallowed 이거 빈п 뱀 에 하아 밤누 왜이렇게 빨리 급하게 해 배누 왜이렇게 급하게 해 아 니가 빈ructive 유저내가 잘 모르는구나 빈…… 빈 ɸ 유저는 빗무이를 보자마자 밴을 하게 되어있어 어... 그건 아닌거같은데 그거는 안가? 유트형같은 빗무이이다 응? 유트? 유트형 요뜨 요뜨 빗무이 되게 어렵다 어? 아 그래 기회가 왔네 이 사진은 쫄을 이유가 없어 이게 아 맞다 형 근데 브라그루는 어떻게 해놨길래 브라그루는 좋은데 브라그루는 좋은데 브라그루도 룬 좋지 괜찮아? 토마토급? 아 근데 이거 응? 쳐야지 고민할게 있어? 잡히겠다 나는 사실 피마클밴을 생각을 했었는데 빗무이가 아니 불행하느라 이랬어 아니 불행하느라 이랬어 불행하느라 쿨밍이 있죠 지금? 아 환기 그렇지 강호성 있다 네 불행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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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흰 동기각인데 이거? 동기각 아니야 형 불닭 체자가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불에 안 까야지 고민하지 말고 동기각 아니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이 위험하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쿨을 왜 밀지? 길룡었나? 길룡엉엉엉엉엉 이거 다 부활 어? 불발 한턴 남았나? 불발 부활쿨 거의 다 온거 아니었어? 안 돼 아 2턴 남았었구나 아니야 몰라 몰라 모르는거야 이거 형 이거 저거 물팬더 물팬더 계속 쳐 아 저거 물팬더가 바깥만 걸리면 불발이 물팬더한테 치명타 두방 꽂으면 이겨 형 형 신청자가 폭신형 보실거 같은데 뭐라고? 폭신형이 형 빨리 보내드리려고 아 일부러 저게 캐릭터 아 네 들어가세요 어 잭형님 잭형 들어가 떠보자 잭형님 들어가십쇼 안 돼 잘가요 빨리 어? 가스잉이야 이제? 자 이거 자 가스 있지 않냐? 근데 형이 폭주가 되게 안되죠 브라그 폭주 맞지? 아닌거같은 브라그가 폭주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그니까 그니까 내 폭주 되게 안 터지 않냐? 폭주만 좀 터졌으면 어? ㅎ 꽉 ring 빨리 관용 음 브라그 폭주 아닐 것 같은데 아니야 너무 안 터졌어 왜 나 브라그룹는 본적이 없지 좋은 눈이었으면 제가 봤을건데 맞는데? 뭐야? 개쓰레기다 진짜 야 효자 아니 난 너무 놀랐다 효자 100은 아니지만 92까지 올렸잖아 이거 2번이 공속론이라는게 너무 놀랐다 포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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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궁이 포궁면 핍팩 비교해줌 별 차이가 없어요? 반격이네 못보겠다 응보도 아니고 공속차이 몇나요 체력차이 몇나요 뭐야? 왜 23000이야 비통이요? 제껀랑 비교했을때 아무도 아니잖아요 효자 똑같네 효자... 효자가 똑같네 그래도 형 쓸데없는 효적이 15%나 있어요 룬이 없는거 어떡해 저걸 진짜 쓸 생각도 하네 저 룬없어 끝판왕 왔다 끝만 났어? 마무리 지으려고 왔어요 마무리 지으시려고 고의 보내드립니다 고의 보내드립니다 비다크 있지 않나? 이분? 지금 나가셨어요 이기면 되지 타임세인이 큰데 비다크 나올거에요 근데 그 얘기는 의미가 없는게 내가 지금 빨세가 올라왔잖아 그러면은 뭐든 누구든 약하냐 나한테 누구든 약하겠냐 안그래? 제가 하세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여주세요 잘 안보일거에요 그걸로? 물 뜯다 어차피 여기 뱅이 정해져있어요 물산이 됐지 아니요 물산이 진짜 퇴근하네 그리프 끌려 물산이 되는데 뭐야? 왜? 불쌰? 연일이 없을까? 해제로가 저렇게 많은데? 해제로가 4개인데? 좀 넣고 싶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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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 흠 흠 퍼스누 흠 역시 해서 슈디를 못벗겨? 아! 유접한가요? 아 네 그걸 안보고 있어가지고 폭주를 노린다 폭주! 나왔다! 네 쳤어요 아 쳤어야죠 오게 하시죠 오게 하시죠 아직 모른다 모르는거 맞지 안다 다음 방칵까지만 어떻게 하는지 평가에 썼습니다 아아 되게 아프겠다 오오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실력이 아 Susb 아깝lie니까 한두판 잘 이기면 되니까 어 한도판이 문제지 어? 이 녀석은? 아! 아 형 다시 올라갔어? 아니 졌죠 알지? 환신이 은행이죠 쓸데없는 옵션은 안 돌려줘 콜라 마실래? 네 형 따라할까요? 아니 내가 따라할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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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빌리님이 자꾸 물어보시던데요? 풍드나 2셋이 뭐가 좋은가 풍드나 2개? 네 풍드나 2셋은 의미가 있나? 의미 있긴 하죠 어쩜 선택이야 풍드나 2셋? 풍드나 2셋이라는게 무슨얘기야? 풍드나 2마리를 쓴다? 아니 복주.. 복주 말고 의지 아 응보 응보나 응보가 제일 좋은데 근데 응보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스탯 챙기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 스탯 잘 나오는걸 쓰는게 좋아요 뭐야 풍드나 2셋이 폭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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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않아 아직까지 괜찮아 응 둘 다 깨우게 한것만으로도 사실 이득 풍사막 스킬 빠진거 아니야 지금? 3승? 네 빠졌죠 3승? 풍사막? 어 풍사막 빠졌어 아직 괜찮지 뭐 불발이 살아있는동안 언제든지 좋아 괜찮아 으응 앗 어떻게하지? 콩다 저 콩다 아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또 상황 지켜보고서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안감 1승? 2승? 지금 3승? 2승? 2승? 정의당? 형 그러다가 잘려 정당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폭주 안 터지면 행인다 구렐레 드디어 일하네요 공단 선을 아 쿨 미러사이다 아 쿨 미러사이다 드디어 풍엘레이디가 물팔라 실내는 맥펀디즘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잡았구먼 어? 괜찮아 괜찮아 나쁘잖아 잡을 수 있겠네 잡네 이거지! 아 나 저 대답할 수 있겠어요?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아 저는 얘기 못하겠어요 왜? 물팔라딘에 대해서 생각보다 신경 안 써요 빡치니까 물팔라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1차 CC를 받아내고 2차 CC를 연계를 끊는 방법으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풍엘레가 3번 스킬을 쓰고 나서 상대방이 풍사막 여왕으로 재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풍엘레 3번 스킬 마저 기절이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물팔라로 풍사막을 견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풍사막의 3번 스킬을 쓰게 만든 다음에 다음에 물드래곤이라든가 불의왕 같은 경우를 턴을 받아가지고 견제를 해주면은 상대방 턴 연계가 끊기게 되죠 계속 CC 연계를 중간중간에 커트로 아우 저야 미친데 그쵸 CC라는게 순차적으로 계속 상대방한테 기회를 안 주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물팔라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한 번씩 기절 또는 도발을 시켜주는걸 통해서 상대방의 CC 연계 빈틈을 만들어내는거죠 제가 말하고싶으면 이게 그거지 대표적으로 물팬더 2번 쓰고 이렇게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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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물팬더가 2번으로 바뀌는데 또 운전시켜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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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 드나 넣을프좀 아유거 평소에 아닌게 정의 나올때 정의 못쓰게 기다렸다가 정의에 아니여기서 쓰면 안 돼조에여 어욱이캑이ません 정의 아니야 평타에요 그나마 지뢰부나 지뢰부나 이제 시켜있나 gesch어 그렇지 아 지작 좀 했어야지 지작 좀 했어야지 너무 열무당하시는데? 너무 열무당하시는데? 아 이게 진짜 진작이 있어야 된거야 아까 불앤렛 때문에 이랬어요 이미 오우 다 뺄선 붓게 했네? 오셨다 유티플레이 유티플레이 공략 좀 도와주세요 유티플레이 잘 잡잖아요 희살자 희살자 제 불향도 좋아하잖아요 유티는 아 번뜩하고 떠오르게 생겼다 빗무의 친구는 뭐지? 물팬더지 빗무의 친구는 뭐지? 물팬더지 어? 빗무의 친구 물팬더를 뺏으면은? 물팬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어 유티플레이는 무슨 물팬더가 없는 유저인데 그런거였어요? 몰랐네 몰랐네 유티 불향 좋아하는데 불향이나 뺐지 그랬어 유티 잡아줘요 되게 점수 높은데 이거 실험네 멋졌다 아니 불향으로 룬 그거 주고 쓰려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풍년이 있어 풍년이 아 진짜 물이 룬 좀 하세요? 물이 룬? 9000원? 물이 룬 높네 아니 여기서 빗무의를 변한다고? 빗무의를 변한다고? 어디? 유지리역으로 간다 유지리역으로 간다 무슨일이지? 재밌네 저항 띄우고 깔쌈하게 어? 잠만 난 어떻게 막지? 이거 질거 같은데? 손 밀리고 흥여정 아 근데 물무이가 풍선... 아 풍선옥보다 느리네 물무이 물무이를 밀리네 다시 살려주겠다 자 이게 형이 물무이가 불닭보다 빠르니까 여기서 그냥 3수를 써 3수를... 3수 써 3수 써 3수 써 아 근데 이거... 끝났죠 어 근데 물무이 3수가 좀 더 빨리 올 것 같긴 해 오 빨라요? 응 아 아니네 아니네 풍사맞고 빨라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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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줘 깨워줘 근데 불닭은 죽겠다 불닭은 자폐도 어쩔 수 없지 근데 의미 없긴 하다 흫 ain't 조나 세다 사람들이 3.4층 들어가는데? 이 어억 이런식이 앞서... 앰픽은 완벽했거늘 완벽하지 않았다 . 준비하자 cuer 왜? 좀 전에? 아까 전에도 이렇게 해서 그냥 날리지 않았었냐? 왜 왜 빛무이 맸냐? 아 폭주.. 안 된대 이거 폭주 사주고 하지만! 물무이 터놓으면 넌 죽었어 물무이 터놓으면 죽었어 과연 물무이 터놓으면 죽었어 과연 물무이 터놓으면 죽었어 오 뭐해 오오? 오오옹? 근데 할게 없다 야 저 저항쟁인가 보네 어 살았어 살았어 오오옹? 오오옹? 아냐 폭주! 아아! 아아 못 죽네 진짜 처음 지웠어? 처음 지운 거 아니야? 풍요정 평타로? 이게 처음이지? 아아.. 풍사망은 뺏었어도 아아.. 셔터는 형 성픽 아니였어요? 응? 형 성픽 아니였어요? 아니였을걸? 형 성픽이고 형 풍요정폭과 저기서 풍요정폭과 저기서 풍요정폭과 저기서 풍요정폭과 저기서 풍요정폭과 저기서 아아 나 저..저항 저항쟁입니다 저항쟁인가 보네 그렐레 저항이네 저항쟁이 졌다 저항은 어쩔 수 없지 저항은 하는 일와도 못 이겨 정수 안 깎이잖아 오 그렇네 정수 안 깎였네 가벼운 마음을 했지 비다크 어떻게 또 꽤 쓰면 많아 계속 나 물팬도가 편해 쟤 비다크 맞지? 그럴걸요? 저길도 은근히 아이디 다른 사람들도 여러사람 있지 않냐? 네 되게 많아가지고 헷갈려 근데 나 물팬도가 잘 상대네 저거 한문 두개 있는 애가 이제 비다크 완전 도배하는 애고 얘는 비다크 끝 비다크 안되나요? 그런가? 안되나도 있었나? 이거 많이 본 픽이다 왼쪽 네 내가 즐겨 하는거 같은데 네 되게 많이 본 픽 뭐야 이거 반칙이지 이거는 잘가요 졌어요 그냥 픽해서 졌어요 풍륜이 픽해 풍륜이 와 풍륜이 픽해 풍륜이 안되나 되나 하고 풍륜이 픽할거긴 한데 어 풍륜이 픽해 답이 없어 이건 진짜 너무하네 이거는 풍륜이 백 백 풀어줘 아니 근데 공속에서 이길 수 혹시나 물 유니콘을 딱 재워주고 풍사막으로 풍사막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든 비비다보면 불발만 죽고나서 나머지로 할 수는 있긴 다른 각을 잡아야돼 흠 흠 흠 흠 치명타가 뜨면 안좋아 치명타가 잘 뜨죠 genommen Affilton 흠 위치구 흠 우ター weet 흠 흠 잘 흠 다음 흠 흠 진 저건은 되겠다 저깄다가 찍는다고? 저깄다 안 눌리네 또 이상한 애네 아 나 뭐해 저게 지혁 터지네 저게 지혁 터지네 아니 아 나 아 나 미쳐내고 치아 저기 틀리버키 누르고 나가기 누린대요 아냐아냐 변신했을 때의 맹점있지 약하다? 약하다 쟤는 안약할 것 같은데 좀 느려서 체력이 좀 맞을 것 같은데 훈련히 누려봐야지 뭐 내가 죽여야 아 아 피 20% 깠어요 좋아요 가방있어요 비다크 아니 진짜 아 나도 적중이 높잖아 맞춰봤잖아 네 높죠 아 근데 이게 예견된 미래였어 어떻게 보면 상대가 비다크 압도나 유저였으면 아 아 진짜 진짜 싫다 이렇게 차 좋은 방어로 구시기 아 아.. 성상아 한 번 죽었었나? 네 죽었어요 그럼 환기 줘야지 불발 흑조 잘 토주 주네 비다급 방업 지워 방업 비다급 방업 저 도란데 이거? 아니 전 치는 척척 절망이야 아 진짜 아 형도 잘 터지고 있어 일단 지금 이 판에 분위기 나쁘지 않아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저는 승리 밖에 없는 거 없을 텐데 진짜로 아 쿨 밀어야지 이제야 불발응이 이 상황을 왜 돌려 물속 손을 치는데 침묵터가 안 튀기네 와 와 감각이 걸리니까 제일 길려봐 여기서 게임 더 하는 건 고장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근데 물류 유니콘을 재우고 속주가 터져서 아 제가요 오긴 온다 기회가 좀 안 올 거 같은데 왔죠? 왔죠? 아 불닭에 지름이 났죠 아니 불닭 왜 치치채야 근데 치치공 아니 왜 치치공이야 면역 좋아좋다 이제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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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은 계속 걸릴 수 있을거에요 이거 죽었어요 이제 아 비 30%씩 따라와 형이 때리면 비 30% 아 으흠흑 왜 싸느냐 이거 이거 치면은 죽는다 아 얘 얘 얘 치면 죽는다 어 오우 금산 아 금산 어울려요 형 쯤금세 푸산에 후리프가 들어있는거야?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프리트 아닌가? 몬스터야 모르겠는데 사람 같기도 하고 뭐야 이거 형 픽이 좋아 지금 좋아 진짜 형 픽 좋아 여기까지 이 형 불향 좀 참고 좀 넣어줘 근데 이 형이 신성 논작밖에 없어서 저... 저 기대해야 돼요 흑쥬 눈에 좋은 게 없어요 흑쥬 눈에 좋은 게 없어요 아 저 이거 흔수 안 듣는데 부피포님 추천 감사합니다 참 애매하구만 그 거 추천하자 저 통기바퀴 눌러 할 수 있어! 화이팅! 이긴거 같다 밴픽으로 이긴거 같다 페이코님이네 저항만 또 이겼다 티언누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불향은 진짜 참고로 넣어주세요 좀 불향 너무 싫어 미공개님 추천 감사합니다 내가 써도 저러고 아아아아아아 나 아까 쓸 때 봤지? 진짜 기절도 안하고 저러고 죽어 그냥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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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폭주 한번 자야돼요 저 잘못 때리면 난리나 또 원찬의 나무늬 맞고 터진다고 또 원찬의 나무늬 맞고 터진다고 이거 째! 저 친구 풍사막이 폭주 터지면 좀 기도해야 돼 근데 저 안 벗어 폭주 안 터지면 저 안 벗어라 점프를 좀 지켜. 스티컬 저 안 벗어라 저 안 벗어라 저 안 벗어라 최상의 시나리오야 여기가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야 불닭이 맞는거 폭주네 사실 폭주 되게 많이 보이네 기절이 아악 아깝다 치맥에 떴는데 드디어 버튼 S 왜? 기절이 enough 우선인 기절하면? 아앜 나아 아앜 아 나아 아 진짜 와 와아 아아 진짜 이것도 언제 또 다 벗겨? 구량 좀 창고로 넣어주라구 신성만 밖에 대세할게 없어요 이거는 아니 그니까는 생각을 해봐 지금 저 부레왕이 부레왕 룬이 만약에 우르바간 되어있었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근데 우선은 못쓰지 않을까? 그렇지 부레왕은 그래도 그나마 미우고 싶지 않아 자, 하모니 뺐다 뺀거에요 그냥 버린거야 그냥 그냥 쓸때부터 그냥 한건같은데 쿨만 밀면 된다 기회 기다렸다 기회가 왔다 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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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불형이 이랬네 저거해볼 수 있을건데 좀만 밀면 잡았고 오오오 아니 그니까 불행이 나쁜게 아니라 불행을 자꾸 맹신해 너무 많이 써 그냥 남발 한다는 느낌 아니 진짜 도전했잖아 아 진짜 퓨즈가 너무 재밌어 장난쳐 우리 통리 못할게 금삼계의 페이커다 역시 아 이거 상래 금삼인데? 금삼계의 페이커다 진짜 상래 금삼이거든요 이거? 형 고향으로 가요? 아악! 아악! 고향으로 가요 신녀 쳐 아악! 아까 전에 내가 할 때 10몇점씩 깎일때 이 기분이야? 이거보다 더 심하죠 아 나도 심해서? 훨씬 심하죠 이게 올리기라도 쉽지 2점씩 떼서 어? 물성이 가져야되겠다 아니! 비다크 있지 않나? 페르미온이라 하는거니까 암아크인줄 같은데? 음! 암아크 아! 이거 부작거내기 이런거 좀 애매하네 이거 비다마크도 가끔씩 꺼내는거 같았어 페르미온 꺼내어 말 잘 듣는다 물팬도 써 물팬도 이제 좀 되니까 이제 해야죠 오! 블리치! 품유니콘 밴 안하겠다 와우! 블리치! 재밌네 국밥 가실? 어? 물무이 어때? 물무이가 보이신거 같은데 방금 물닦아 그냥? 물닦아 그냥? 국밥 가실이야? 음!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뭐다 근데… 루팬더룸을 보여주려고 왜 안 꺼냈는지 알텐데 어? 아니야 히힝 203점인데 개꿍이 진짜 개꿍이 어 재워버려 그냥 끝났다 어? 나쁘진 않네 물 펜더가 느린게 좋네 올라가면 많이 다가주셔서 풍락을 동기치고 그냥 방깍 걸어 방깍 속전속결 해야돼 이거네 실드 동겨진 풍락을 채우고 어? 뭐야 이거? 왜이렇게 빨라 스킬 썼잖아 안썼구나 안썼어 안썼네 아니 아아 아아 첫턴은 왜 동겨진을 안쓴거야? 어느쪽이든 썼으면 좋았잖아 아 턴 됐다 턴 끝나면 턴을 먹어요 어? 기수도 안났네 어 확률이 되게 낮은데 터지면은 개빡침 확률이 되게 낮아있네 20%인가 19%인가 아직 나쁘진 않네 근데 잘했네 이거 이거 찌면은 진짜 나갈까 턴 아 15% 워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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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시팬더 어? 화이팅? 아 역시 6시가 6시도 저버리지 않아 펜드 꺼내면 안되겠다 아 나 진짜 와 진짜 하는거 없다 흐흐흐흐흐 어 절망적이다 진짜 대실버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턴에 그냥 동교진을 뽑고나서 빨리 풍라크를 정리했으면은 몰랐는데 네 근데 저기 저 뭐냐 어? 너무 잘..잘 채운다 어? 블리스로프 어? 아 진짜 아 아 파일럿이 답답한가요? 자 잠깐만 어 이번엔 이기자 진짜 아 이번엔 이기자 아까 뭐가 잡지? 물선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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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블리치 풍류니콘을 보여주면 쟤는 블리치를 뽑게 되어있네 딱 보니까 맞아요 대처가 있어요 풍류니 대처로 블리치를 뽑으니까 풍류니는 마지막 픽하면 되겠네 근데 형이 물선이 뽑았으니까 풍류니 이제 필요없긴 하겠다 오오 되게 강하게 나왔네 이거 대응 되나? 이거 불행이 없으면 대응 안되잖아요 응? 조금 알 spo 아니면 화그 가져갔que 버티던거나 화그 너무 느려 어 맞다 아 이형 lange이 먼저 넣어야겠내야 어우 어 불행밴각을 요렇게 이러면은 비워 문 자 형 어차피 불회왕 뱀 각 잡았으니까 불회왕 뱀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물도 쿨 밀리고 쉴 것 같은데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쿵사막이랑 물도 두 마리의 선택지가 남으니까 물도 룸 봐봐 이거 내가 시탑에서도 못 쓰는 쿵사막이 좋네 그래도 아 의지도 없네 아 이거 안 걸리겠다 아니 괜찮아 이거 여기까지 괜찮아 어차피 상대방 쿨타임 한 명밖에 못 밀거든 그리고 나머지 단일 딜러로 한 마리 잘라봐야 불발이니까 어쨌든 물들든 쿵사막이든 기회를 받을 수 있어 밀들 두 마리 반 깍을 안 물어봤네 어 따내지겠다 Su! 그리고 대박났다 이거는 대eremos 상대방의 네 상대가 좀 단일 났다 블링은 잘 존것 같네 데미지 보니까 상대방 지금 닭한 히트가 풍요정 밖에 어 그런데 잡히겠다 풍타에 잡히겠는데 풍타에 잡히겠는데 풍타에 잡히겠는데 어? 진짜 고향 가시겠는데 아니야 잡아도 안 끝나긴 하는데 잡아도 안 끝나긴 하는데 잡아도 안 끝나긴 할텐데 아 뿅타쳐 뿅타 뿅타 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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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냥 제어 풍타 안 풍요정 제어 풍요정 어 2삼티 다음 톤이 형이니까 한 톤 남았어 이제 한 톤 남았어 됐어 타겟방 깝 걸어 타겟방 깝 아 평타쳐 평타 팅타 어 풍국지 3승 있습니다 써줄 수도 있지 써주네 조금이라도 톤 땡겨보겠다 이제 잡았지 뭐 풍국지가 풍국지 썼잖아 풍국지가 제일 웬만하다 방 썼는데 두명 공갑까지 걸면 완벽할 뻔했는데 공감을 걸면 공감기동돼야 완벽했어 이게 바로 전략의 승리인가 이게 바로 전략의 승리지 한 번 겪어봤다 두 번 당하는 심리어공이 아니다 근데 왜 점수로 왜 이렇게 안주냐?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심장은 같은 방법에 두 번 당하지 않는다 파악 완료 피가 달라졌네 흥삼아 안가져요? 흥삼아? 물선이 가장 좋을 것 같아 흥삼아 죽어요? 흥삼아 졌어요? 저렇게 주면 지는거죠 흥삼아 왜 안가져? 흥삼아 흥삼아 가능성? 어 이거 해볼만해 불의 영어로 송부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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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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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만약에 여기서 룬작이 괜찮았다면 브라그도 괜찮은 픽인데 브라그가 룬작이 괜찮지 않기 때문에 풍요니콘 나쁘지 않아 아니 물들을 밴을 해야지 물두? 그거 밴해 그거 풍요종 밴해 어차피 딜을 해봐야 상대방이 화력집중이 안 돼서 이거 풍찌만 밀면은 내 인거 아니야? 아니 이거 그냥 그냥 형이 퐁타만 치면 이겨 아 아니구나 아 불라클 있구나 그리고 기왕이면은 풍사막 하지 말고 물들 밀어있구만 해제가 둘이구만 아 풍타지 풍타 어? 물들 때려 물들 아아 밀었어 이겼어 그럼 이제 자도 결국은 한명은 계속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한마리가 불발이면은 더 좋고 아 불발이어도 어느정도 더 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블락클이 데미지작인가요? 뭐야 인거는? 무서운 스킬 맞다 licon 근데 분명히 빈틈은 오게 돼있어 빈틈은 생겨 그렇지 잠시 산타 feld Ade rising ουμε exp 풍걱지 걸어 풍걱지 풍사막은 됐어 이제 그렇지! 아아아아아아 아직 안끝났네 그래도 아직 안끝났는데 그래도 와우 어 실드 쳐 물조탄일거 같은데 물조탄이요? 아 물도 한번만 견디면 물라클츠 아니었어? 아 그러네? 어 물도요 안보여요? 거의 비슷해가지고 못봤어 어 이제 뭐 구별함으로 견제 다시 넣어줄게요 이겼다! 어? 아하 와 심양홍이 역시 한명한테 두번 당하지 않는다 아까전에 찐양홍이형이랑 두번 당하지 않았잖아 어 똑같이 가야되나?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세개의 여섯손가락 안에 드는 이거 불발 가져가면 이제 불향 풍사막까지 할걸요? 그렇겠지? CC를 극지 안가져야 할 것 같은데 물료정 구인증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물료구인증님 안내 들어가세요 어 어 진짜 불향도 가능해? 아 풍사막을 포기하네 불닭도 가져가네? 형 이거 브렐레 보여줄 각 아니야? 아니 왜 왜 여기서 꺼내지? 보여줬으면 꺼내야지 뭐 와 이거는 뭐 브렐레 밴을 하겠단 얘기네 좋네 좋네 물무이 형은 상대방이 지금 물선인 밴할 생각이 없으니까 물선인 밴할 생각이 없다고? 어 그래? 진짜? 응 불향패네들다? 예? 나 같은 불아크래 불아크? 응 그치 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형이 어차피 면역을 치고 나면은 이제 불향이 한번 붕 뜨고 풍사막 기회에서 하니까 왜 왜 물선인 밴 안하지? 난 당연히 물선인 밴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딱 봐도 브렐레이리 밴하려고 지금 불린 피켓 하 불린을 불린을 킥한 이상 음 뭐 풍요정 형 재워주고 한번 또는 이게 상관없어 근데 풀밀림을 막았는데 이거 저거 뚫리 어 안 뚫렸어 어 고추가 엉? 잠깐만 이거 안 잡혀 안 잡혀 불발이 있구나 불발이 있어 어 어 혹시 모르니까 불림 피깎아 불림 피 어 불린한테 불림 그다음에 이제 풍사막으로 다 한번 재우고 어 이슬 이슬 힐 어 빗맞음? 이게 뭐야 이제 와 이거 너무 쎄다 와 이거 너무 쎄 치피작이야? 뭐야 이거 죽었잖아 어 잡고 평사막 쿨 밀린게 좀 크다 여기서 근데 아 이거 잡.. 욕심냈네 욕심부렸네 아 이거 참 어이없네 놀랬네 나도 근데 괜찮아 왜냐면 이게 평사막이 밀렸기 때문에 그.. 불이 안 물렸잖아 물선이는 시작 안됐어? 됐죠 됐어? 지금 물물이 3사 쓴거 아니야? 안 썼구나 아직 안 쓴거 제가 딜했죠 재워줘 불량 빛맞은 걸어야 돼 아니 제발요 아 근데 물선이는 기절 안 할 가능성이 있어 물속성이잖아 그쵸 한 30% 기절 안 할 수 있어 돌아왔는데 묶은거 아닐까 폭주 많이 터졌거든요 어 4 4 오 뭐야 그치 그치 무선이 이러면 실드까지 완벽 앙 면역띠 앙 면역띠 앙 면역띠 형형 불닭 잡아 불닭 한게 없을때 잡아 비너가 형형 gi midst 어떻게 할까 maggie Switch 셔 ping 잘하는데 힐 없니 hel 힐 오 힐 힐 여기 못돌리니까 지금? 근데 풍사막 제휴지까지서.. 아니 왜 거기다가.. 물무이가 타면 더 빠르게 오겠죠? 이거? 잡겠는데? 물무이가.. 더 빠르거든요? 더 빠르네? 이야.. 와.. 2번 다.. 3번, 4번 당하지 않는 심양웅 이제는 10번 만나면 10번 내가 다 이겼어 지금 풍사막 닿는데? 지금.. 10번 다 만나면.. 또 만나면 또 만나면.. 근데 페르미온인데.. 아마크가 기대했는데.. 그러게.. 형이 아마크를 페르미온을 보여줬으면 조금 더 꿀잼 아니였을까? 어? 얘 유명하지 않나? 처음 보는데요? 얘가 뭘로 유명하냐면 맨날 관전방을 만들어 관전방을 만든다고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스트리머 심양웅을 알아보고 봐봐.. 맨날 만들어둔 애야 뭐라고 썼나 봐봐요 왜 나갔지? 내가 패기에 눌렀겠지 뭐 물어보고 그래 당연한거 아니야? 양호 형은 이제 빨삼된거 아니야? 흠.. 빨삼된거 아니야 진짜? 물무이 픽타임이 언젠가요 언젠가요? 물무이.. 형이 언제 픽하는지 얘기해줘 불속성 많고 면역 많아가지고 풍유니콘을 꺼내기가 애매할 때 흠.. 맞는 말인거 같아 아닌가? 맞아 근데 룬작이 좀 이상하다 이거 아니야 결국은.. 체력이.. 체력이 약간.. 물무이는 아니에요 어차피 물무이 포커싱이 안당하니까 물무이는 본인이 포커싱 당할 상황이면 못써요 예를들어 상대방 풍팬더 풍라클 이런거 있을땐 쓰기 좀 힘들어 이럴땐 물무이를 쓰는게 아니야 이럴땐 물무이를 쓰는게 아니야 쓰면 그냥 풀 풍윤이 공포 많이 줘야돼요 아니오? 풍윤이 공포? 체파를 올려면 공격이 올라갔는데 뭐할로 아닌가? 공포 줘? 아니요? 안주지 어? 어? 뭐야 이거 굉장히 만만한 픽이다 풍윤이 어차피 상대방은 풍냥이를 잡을게 없잖아 어라? 좀 이상하네 근데 네 이상해요 금사민이잖아 금사민 그래도 어느정도 나는 애들 나오지 않나? 저거 그리고 풍극지 굉장히 느릴걸? 후탄.. 후탄극지? 어 후탄극지 형! 풍극지랑 비슷할거야 너 어? 진짜인데? 풍 apareЩ 트럭orton 물드나 쿨 밀어버려 어차피 형이 턴 잡을건데 물드나 쿨을 밀리는 이유는 여기서 정의는 맞지 않겠다 빵각정의는 안맞겠다라는 생각으로 불발만 한턴 견디면 되니까 상대방은 어쨌든 풍요한 방각을 걸고 나서 불발만 따는게 제 베스트 콤보라고 끝난다 칼도 없다 이거는 저항이 안타서 다행인거야 저는 욕할건 아니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다시 빨간색이네 연어가 다시 고향 올라와듯이 고향이 뒤바뀐거 아닌가 미친데 미가 아니면 미친데 흐르는 강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근데 우리 LA에 있을때도 양홍형이 풍륜이 문을 보여줬을때 그때 우리 침대에 둘러싸고 빵 터졌던거 기억나냐 풍요일 문 봤네요 그때 그거 실내나 대전하셨지 않았어요 그거 내가 영상 보여줄까 아직 남아있을려나 모르겠다 그때 양홍형 너무 취해가지고 기억나는구나 양홍형이 실내나 계속 짜가지고 너무 취했었지 숙일케 박다가 근데 취했었지 흐흐흐흫 운이 좀 안좋았을뿐이지 어? 잠시만 이거 불발 자르고 불발 자르고 턴턴 잡아가지고 동기럿이 오는거 아니겠지? 설마 이번에 빅무이 밴을 안했냐 빅무이 밴을 안했냐 홍보이를 본거 아니죠? 설마 흐흫 아 근데 이거 면역 한점 뚝기로 당하려나? 흐흫 흐흐흫 아 얼추다 살았어 여러분 사막을 사막을 해살려고 어허 선동기? 저항? 잘가요 뭐야 뭐야 이거 좀 참 있네 와 26000 떴어 바로 잡는다 판다를 아우 치진 않았네 판다를 잡는게 어차피 불 더블 변한 이유에 있지 내가 이기만 하다 핸더 죽었죠 핸더 사망 딱 주고 면역이 끊기지 않게 빛나가면 없을 때까지는 버틴다 드디어 잡으러 아니 실드 잘못 준거죠 실드 실드에 실드가 더 쎄줄 알고 빛물이네 근데 이거 아직 모르잖아 폭탄 못걸지 왜 데이 주게? 활력춘전하게? 폭탄 또 주게? 이걸 왜 어 일단 풍랑클쿨 밀어야겠지 흠 자 여기서 풍랑이 빛무이를 기절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는데 빛무이를 안 치고 포나클을 치네 기절만 이거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빛무이를 아예 폭주로 잡고 풍랑클을 기절만 시켜도 되지 않았을까? 흐흫 뭐 어쨌든 폭자 터지면 뭐 어느쪽이든 이긴거 아니야? 응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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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이 가능하다 가능해? 아 이게 가능한가? 자신감 없이 어? 뭐 이거? 변신해야 돼 이거 이거 정말 그런데 오씨 어? 공업까지 하지만 실드를 씌울 수 있다는거 공업 남아있나? 활충 쏴야지 활충 쓰겠지만 넌 나의 밥이라는거 예측되고 있어 모든게 어? 어차피 변신하면서 풀거였는데 니가 대신 풀어졌다 뭐 요런느낌으로 다시 실드 주고요 여기서 왜 실드를 치지? 힐을 안하고 중 아니 지금 살라고 공업에 선착 빅댕니 방송 안하시나요? 저는 내일이요 아까 많이 해서 멘탈 데미지 많이 깔때 스턴 한번 먹여주면 끝났네 에이 끝났네 풍룡이 요즘 다시 신뢰할만하네 좋은데? 아아아아아아 다시 왔어 시편해서 제작이 약간 칠전팔기 이거 누구지? 이거 싸이 선수 옛날 닉네임 아닌가? 그쵸 저기 원래 다른게 있어야네 아 그래? 어? 아 이거 좀처럼 보기 힘든 픽인데 물선인 픽하면 왠지 빅막없나오겠다 볼까? 볼까요? 빅막없나올걸? 왜 이리와 빅막없나올걸? 아 빅막없나올걸? 아 굿 빅막없나올걸? 빅막음 쓰는거 좋아해 이상한거 안나오면 불삭보가 있다 빅막음 각도 있겠다 쓸거 같은데 어? 아니네 안쓰네 빅막음을 버렸나? 좋아 좋아 땅딜로 죽여주겠습 아!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물륜이 펜 할거였나? 물륜이 펜을 걸어버리면 이지선가 되나? 형 이거 제 공속 맞을거야 물륜이 브라금 저 친구가 싸이 선수랑 친하잖아 아 그럼 스타일이 비슷할거다? 기본적인건 다 맞을거라 이거지 브라그가 조금 더 빠를걸? 오? 빠른데? 응 아니네 물륜이가 더 빠르네? 와 이러면 형이 유리하네 아니 뭘 고민해? 아니 아 이럴 줄 알았어 제가요 하그가 턴 주죠 저거 그니까 하그를 밀까 얘를 밀까 보냈는데 당연히 물륜이 미는거 아니었어? 응? 저같았어 물륜이 응 당연히 물륜이 미는거잖아 물륜이는 계속 물면 되잖아 응? 물륜이는 계속 그 게이지를 깎을거 아니야 밀 필요 없지 않냐? 떼어 죽여 그냥 응 납치지 않네 속씨끗다 떼어 죽여 아니 왜 물륜이를 몰라? 타겟해? 어? 그런거야? 계속 혼난다 어? 계속 혼나고 있어요 아 뭐하는거야? 오쇠? 일단 공격게이지를 믿는데 성공한 것만으로도 그냥 그러면은 또 나쁘지 않네 풍라클 아 진짜 나 혼나면서 좀 쳐요 아니 나 혼나도 좀 못 쳐요 아니 여기서 풍라클 그냥 가가지고 평타 쳤으면 벗겼으면은 얼마나 좋았어 나의 타겟은 물말 이 녀석이다 아 진짜 물팬더 오케이 아 나 진짜 폭주 노려 풍라클 이 다음에 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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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뭐야 폭탄이야 또? 방각에 불 피닉스 한번 물어봐 볼을 받는 애 아 아 아 다시 빠리면 아 아 다시 빠리 너무 좋아하는거 아니냐? 아 기회는 있다 폭주가 터진다면? 사실 풍요정의 적중 문제가 너무 여실히 드러났다 이거는 풍요정 그 적중으로 어떻게 브라그 공격기지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몰라 힘드네 아 진짜 빨삼 빨삼 빨삼을 찍는 거를 찍고 나서 끝내는 게 가장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 네 어 이건 좋아 이거는 진짜 후루룩 잡숴줄게 잡수있어 화이팅 후루룩쿠스 있지않나 토하겠는데 응 토하겠는데 에이 에이 물팬더 잡는 어 쌍 오 오 저 카이지인가 카이지네 카이지 아니야 뭐예요 제로야 제로 제로 제로가 뭔데요 어 저 크래미즈 카이지 아닌가 물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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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선인을 하냐면은 저 아마프술사가 쓸 때 부할러랑 물선인이 쉴드를 같이 주는 애가 한 마리 껴있으면은 킬이 안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한다고 아마프술사 유저한테 고민이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풍유니콘을 꽂아 그냥 그 다음에 여기다가 풍유니콘을 꽂아 그냥 뭐야 이거 약간 근본없는 조합 같은데 이게 나쁘지 않아 브라크엔젤벤을 하던가 아니면 물팬더 아니 브라크엔젤벤이나 풍팬더벤을 해가지고 상대방이랑 지속싸움을 걸라고 브라크엔젤벤이 제일 좋아 보여 이렇게 어 그냥 가 가 그냥 그렇게 가 오 진짜 이게 돼? 그 다음에 어차피 쉴드 두 마리에 부활로 하나 있으니까 아마프술사 순간 킬각 잡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상대하는 거야? 어 좋아 좋아 제로를 잡으자 그 다음에 저거 저거 쉴드를 친 상태에서 물팬더같은 애들 견제 쳐주면은 아마프술사가 삼스의 이스로 물팬더를 깨워줘야 되니까 킬각을 잡으려면은 누굴 재우든 뭐 상관없겠지 아무튼 둘 중 한마리만 견제를 딱 해주면은 기회는 온다 라고 보는거지 근데 이왕이면은 그냥 저거 암하프를 재우고 그 다음에 쿨을 밀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환기를 저 물선인한테 주고 용추넣고 만든 다음에 다시 내념을 치고 그러면은 저 물팬더 물팬더 동기 킬각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풍타 쳐주고 삼사막은 기다리면서 물선인 1개 주고 어 어 어 어 동기 쳐봐야 사실은 저 쉴드 위에다가 풍팬더가 딜하는게 크게 안박힐거라 어 어 어 방각 들어왔다 어 쉴드 쳐야 쉴드 쉴드나 힐이나 똑같애 아 근데 버티는 양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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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야돼 버텨야돼 버텨 버텨 불발 죽어도 이기는 각 각만 만들면 되는 거야 한번씩 턴 다 지꼈으니까 이제 세마리 재우고 나서 어 면역 왔나 잘..잘 생각해서 그래 잘 생각해 잘 생각해서 아마프차 아마프 아마프채허 아마프 재우고 동기 소년을 난plic해 Node раст하 참아야돼 삼사 어딨어냐 이거 오오옹 오오옹 삼스? 이제 삼스 각이 왔나? 폭주 타야겠는데? 아미노 저거 아니야 면역 없어 2턴 남았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길깍 온거야 삼스 채우고 물팬더보다는 아마플을 쿨 밀고 아마플을 빨리 잡아내는게 이러면 강제 물팬더지 물팬더 쿨 한번 밀고 다음 풍류종 삼스가 왔을 때 아마플을 톤 돌려 아 진짜 이거 진짜 되게 진짜 쫄리네 어? 이길거 같애? 아니 이새 왜 안써? 아 그래그래 자 어? 이새에 썼네? 이새 써 그냥 여기서 이새 또 써 아니 이새! 아니 아직 한번더 있어 한번더 있어 아 진짜? 어 그런가? 어우 생기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는 암몸에 쿨 밀 수 있지 풍류종 삼스가 왔나? 아니 아니 진짜 거짓 아니 저거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이러면 다시 또 물팬더 쿨 밀기는 해야겠다 아니 근데 그냥 폭주 터져야 하는데 폭주 폭주 어? 우와 나와 진짜 쿨 밀기 있으니까 그냥 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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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러면 사이클 왔다 물팬더 건들지 말고 풍팬더 차라리 턴을 줘 아 어 아니야 아직 한번더 있어 삼스는 있을 수 있어도 아직 한번더 있어 이승은 한번더 있어 삼스 쓸려나? 쿨 밀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 아 아 아 아 고향으로 갔어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참 가져갔구만 어 어 재우자 아니 힐 아 재워 재워 그냥 황기누 있겠다 두마리 확실히 재우고 다시 기회를 잡아야지 여기서 아 여기서 힐 쓰면 안 죽었잖아 풍요정 조금 전에 그래도 안 죽나? 어 아 그래도 밀어야지 뭐 어 어 황기 무슨 거 나오는 거 아님? 무슨 거 나올 거 같은데? 오케이 아 진짜 아 다시 궤도를 찾았다 어 궤도 찾았어 아 이 이거 끝까지 못 잡을 거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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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메이드 타도 모메이드 어 살금 나오네 어 깨워야지 깨웠다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아니면 이일 거 같아 네 여기서 암 암아프 쿨 밀어 암아프 쿨 밀어 암아프 쿨 밀고 다시 재워 그래야지 암아프 벌떡을 아예 방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모메이드 잡고 먹기 힐 저거 다리 떠는 거 같은데 ㅋㅋㅋ 머메이드 인스 한 번 남았어우 라이스 재우고 이슬을 재우고 숟가락이터 숟가락 아 이슬으로 그냥 써 이슬 써 아니 이슬 쓰고 그냥 근데 저거 물선인 아무래도 시작 안된거 같애 이번 스킬 시작 안되있는거 같은데 이동 스킬 아닌가? 되있는건가? 아니 암호 불을 왜 깨웠어? 아 나쁘지않아 밀어밀어 또 밀어 그냥 다시 채우고 형 이제부터는 이길 생각을 해야돼 비길 생각하지만 2번 스킬 그냥 써 데미지용으로 오케이 평타 어 이제부터는 물편더 오케이 됐어 이 다음에 여기서 제가 그거 하면은 평타 치지않은가? 평타 칠거같애 평타 평타 쳐서 좀 모를거같애 아 됐어 쿨 날리고 쿨 날려 쿨 쿨 날리고 이제 아예 못쓰게 이거 데미지도 세니까 어차피 풍사막이 2번 스킬으로 있거든 지금 3번인가 평 지나가면은 어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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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환기 줘 그냥 그 다음 여기서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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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2번 스킬로 사막 2번 스킬로 다시 채워 됐어 끝났다 폭풍 엄청이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뭐야 이거 100도 아니네 1001등이야 하파 깔끔하게 이기고 마무리 합자 어 깔끔하게 이겨 진짜 파이팅 나 이제 더이상 호수 안 줄거야 알았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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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아... 한국에서 아니니? 한국분이요 어허... 아 진짜 이형... 어허... 물선이 시작 안된거 같긴해요 물선이 2번스킬 확인해봐 어? 그래? 자꾸 스킬쿨이 안돌더라구... 힐이 폰탑 안해야돼 너무 친절한 시청자들 아 그러네. 데 индекс 있네 데 ? 나오지 장가총? 획기 획기인데 ตanto 획기 괜찮은 것 같아 좋죠. 좋은 것 같다 이거 형이 이길 수 있겠네 아니 저... 아 얘기하면 안 되겠다 혹시나 시청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어? 에이 유니콘 밴하네 응? 응? 왜요? 왜? 극지 밴 할꺼 그랬나? 잠깐만 이게 극지 밴드 버스 같은데 아 이거는 형이 밴은 잘했어 밴은 잘했고 둘 다 살려야지 둘 다 살면 이기지 근데 여기서는 공중리도 안해도 되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엔 왜냐면은 형 자체가 튼튼하진 않고 평타수검타 근데 밀 수 있잖아 아! 내가 더 빠르네 어 그렇네 밀꺼 그랬다 아 아쉽다 어쩔 수 없어 아 이게 내가 지금 약간 피로에 좀 쩔어와서 어 그러겠다 응? 어 알파곡보로 봤으면은 설마? 뭐야 이거 설마 저걸 잡아낼 딜이 나올까? 정확한건데 흥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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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저게 딜이 나올까? 흥루가 흥루가 2번 쓰면 깨우니까 흥루가 2번 스킬도 쓰기 애매하고 그건 있긴 한데 무슨 이상한데 게이상이네 어? 절망인가? 바다 뭐였어? 절망이었어? 그 표지 아니야 기절했나 본데? 오 이거 깨워주네? 풍살막 3세 있다 이건가? 어? 쭈는 정말 잘 터지네 오? 아니? 치명타 겁나게 잘 터지는데? 와 진짜인데? 하지만 상대방이 힐이 없으니까 지금 그리고 쿨밀도 없고 오 불다 치명타 진짜 잘 터집니다 와 진짜 세다 근데 풍두방 그냥 길러야 저거 뭐야 저거? 공치봉인데? 뭐야 저거? 그리고 풍극지도 딜을 되게 잘 박았어 졌는데? 아직 몰라 황기가 먼저 나와 이거 풍도 오오오오오 자 딜자 딜켰죠 풍극지 쿨밀면 끝났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케이 다 왔다 그니까 풍도가 딜작이야 엄청 약해 어 때리면 죽어 어? 저거 잘못된거 같은데? 자 아 홍도가 딜작일 줄이야 어? 저 육중한 몸집으로 딜작 딜작하니까 아 근데 질꾸랑 생각 안들었어 질꾸랑 생각 안들었어 아 고향으로 아 마스터신 어 우리 괄구 Pure 3일 대리가 아니라 너희가 옆에서 1대 가정교습을 해주는게 딱 들어왔다고 난 이미 빨스레 에카쿠이야 저희 없어지면 바로 죽여야되요 아 나 프리지안해 방금 했죠? 그 전판 내 플레이 나 빛디 야 근데 셋이야 니 어떻게 하냐 너 차타갔어? 아 그래? 넌 갈수 있는데 너 월요일에 출근을 안하냐? 아 그래? 놀아요 일단 그러면은 내가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보니까 오늘은 일단 나 신랑 여기까지 하는데 132명이야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는걸로? 아 물선인 시작하는거야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2번 까끗하게 시작하고 갑니다 물선인에 대한 신뢰가 너 양호영이랑 방송하거나 해서 갑자기 급상승한거 같아 이거 근데 평타 돼야되냐? 평타 확률 아니야? 확률일걸요? 저거 그리고 물선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많이 쓰면은 아 그런거야? 수작기 대값이 높아가지고 데미지기 대값이 아 그래? 어쩐지 평타 치면 재우질 않더라 어 힐이네 힐 어 2번 들어왔어요 하나도 해야겠네 아 시작 봐봐요 평균 올라가는지 평균 올라갈걸? 6% 증가하나 올라갈 것 같은데 어디갔어? 10%를 알고 있는데 마지막거 피해량 증가네 피해량 증가네 피해량 증가네 이러면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보통은 하는게 좋지 피해량 20% 어 피해량 20% 아 근데 나도 나도 원래 물선인 데미지 무시했는데 니가 어 저기 스킷이 쓸데없이 체력을 많이 늘리니까 네 체력을 많이 늘리더라 네 데미지 세요 저거 나 옛날에 체력 플러스 한 8000이었거든 별로 안 쓰더라고 네 방퍼주지 않았어요? 방퍼주지 않았어요? 그런거 경악했는데 깡채 줬지 깡채 차마 차마 방퍼도 없어있고 어 그치 체력이 못했겠지 내가 오케이 발전하는 스트리머 신양웅 아 이제 이제 내 힘으로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어 솔직히 내가 지난번에 야웅이 형 집에 왔을 때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내가 오늘 본 것 같아요 저번에 풍극티 뽑아줄 때 알았던게 마지막이잖아 아 그치 내가 진짜 저번주에 얘가 와서 눈 건드려주기 큽다 응 뭔가 스타일이 완전 다 바뀌긴 했어 응 바뀌어야 돼요 뭐 누가 눈이 있다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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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신애나 빛대 있는 데까지 올라가면 쓸 거였어 하지마죠 비밀 비밀 무기 이거 봐봐라 이거 얘 때리잖아 술로 걸린다 어어 어어 얘 때리는데 술로 걸려 그리고 반갑기 반갑 내가 봤을 때는 도발 걸고 쟤는 근데 버키를 보고 쓰면 안될 것 같아 스킬 세팅은 나쁘지 않아 키워놓은 것처럼 쓰면 안될 것 없나? 일단 다른 것보다 아마크 인재 장점은 딜탱 해제 포지션을 잡는데 동기워진의 한방에 죽을 가능성이 낮다 원콤 당할 가능성이 낮다 약간 그런 장점이 있어 도발도 되게 커요 실내나 영어 저거 내가 테스트 해봤는데 이번 스킬이 완전 랜덤이라 완전 랜덤이야 이태원이는 암석큐로 해놨 근데 내가 테스트 해봤어 내가 볼 때는 암석큐보다는 불석큐로 차라리 속성으로다가 뭔가 자 어쨌든 3시까지 할 줄 몰랐네 뭐야 이거 거의 12시간 12시간 했어 그러네 딱 12시간이야 아 4시에 시작했지 11시간 아니 진짜 주말이 그냥 끝났어 허리가 아파 12시간 솔직히 아까 너 여기서 하는것도 힘들어 허리 아파가지고 나는 운전하고 와가지고 너 진짜 가능하겠어? 눈 자꾸 붙여가는거야 자 어쨌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은 화요일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원래는 화요일날 하는데 좀 보고 쓰러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다음 방송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빠이요 주말 잘 시작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